으 으 어 크다 크다 와 시간 문제가 아니네요 할아버지 잠깐 놔뒀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 포인트의 문제네요 어디에 있는지 어머 미치 잘 노는데 잘 숨을 수 있는데 아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그냥 열 마리만 잡고 내려갈 뻔 있어요 그래 500마리 도전했는데 500마리요 529마리 정도 아 오늘은 그냥 요걸로 아 할아버지가 그러면 지금 할머니하고 결혼하신지가 어느정도 걸렸어요 83살 34살부터 한 50년이 50년이 넘으셨네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제가 점수를 많이 깔려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아요 사위는 원래 사위사랑이라는 말이 안있어 북한사랑 사위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그게 침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안보면 그게 사랑하는 말이 안오는 하는데 음 볼 때는 그게 오는거에요 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나면 뭐 뭐 사주기도 쉽고 또 밟기도 하고 또 정이 붙고 더욱 좋아지죠 앞으로 자주 만나면 아이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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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히 혼자 있을 때는 지적할 수 있는데 네 둘이 있을 때는 그런거 말하는건 바보라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한번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응 게임 한번 하시죠 무슨 게임에 이거 가위바위보 그래? 가위바위보? 그래가지고 이긴 사람이야. 이거 해야지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그걸 봐야 작전이 되는 거야 작전이. 가위바위보! 자 하겠습니다. 아우! 아 뭐 때리겠다 진짜. 바빠셔가지고. 제가 그랬죠. 그러면 선주사이랑 가위바위보. 자 선주사이랑 가위바위보! 아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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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 왔으면 돼요. 어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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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하하하하 아우! 이 집으로 가야 돼. 파출소가 여기에서 물어봐야 돼. 여기에서 물어봐야 돼. 여기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. 장군님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. 파출소네. 파출소에 가서 물어봐. 파출소가 제일 잘 알지. 물어볼 게 뭐 있어요. 한 75년 만에 왔다고 그래. 아니 죄송합니다. 갑자기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. 아니 장군님 행정구역에 안 나와요. 안나오세요. 장모님이 여기 집들 하신 지가 75년이 넘었는데 연세도 덮으시고요. 은봉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. 쑥꼬리에서. 쑥꼬리에 남은 은봉이 있어요. 여기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안나오더라구요. 계단 3리 마을 해관으로 잘 치시면 됩니다. 계단 3리? 예. 마을이 조그만하다고 그러잖아요. 여기 집이 없어지네. 집이 없어져. 얼마나 삽골이 뭐 요새 이런 길이 있을까. 많은 길이나 있죠. 아 이게 펭이 나무. 큰 고목이 여기네. 그러면 일로 내려가야 있는 것 같아. 이거 본 것 같았다. 저기 저 큰 고목나무. 은봉이네. 은봉이야 여기 맞아. 이거 보고 기억나시는구나. 그래 알았어. 앉으세요 여기. 아우 이 나무가.